안녕하세요 사회버득입니다 오늘은 고급사활 한 문제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백 전체를 잡아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1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을 때 위쪽에 한집이 나 있고 이 아래쪽에서도 굉장히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절묘한 수준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 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쪽에서는 뭐 한집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막아간다면 이곳은 뭐 집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흑은 아래쪽에서 한집을 없애야만 합니다 일단 일감이 이곳에 밀어서 공도를 좁혀보고 싶은데요 막을 때 그때 치중을 간다면 백이 막는다면 머그치고 또 한 번 머그쳐서 지금은 따내도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잡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백은 가만히 이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밀어갔을 때 치받는다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곳이 세 개가 되면서 막았을 때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끊는다면 잡혔고 이을 때 세 점을 따내서 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끊는 수는 어떨까요? 이곳을 끊고 백의 단수를 친다면 빠져가지고 아까 화난으로 막을 때 끊고 머그쳐서 옥집으로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백은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수를 이곳으로 치는 것이죠 빠지면 끊고 이렇게 먹었을 때 살 수가 있는 궁도죠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수는 바로 이곳의 치중입니다 지금 막는 것은 깔끔하게 잡혀요 끊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잡히고요 백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래쪽을 먼저 밀면은 이렇게 밀어갔을 때 아까 화난으로 치받고 단수 친다면 살 수가 있는데요 흙은 여기서 먼저 이곳을 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막으면 뻗어가지고 잡히고요 그리고 치받는 것은 넘어갔을 때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빠져도 이어서 잡을 수가 있죠 백도 이장면에서 두 점을 잡는 것이 정수인데요 여기서가 또 중요해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여기를 끊는 수예요 언뜻 보면 때릴 때 밀고 막을 때 머그쳐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이장면에서는 백이 막는 수가 있습니다 때릴 때 머그친다면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실패이죠 이장면에서 흙은 아래쪽을 한번 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면 밀고 때려가서 잡혔고요 막으면 그때 끊어서 이렇게 지금 머그쳐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요 이 지금 3번이 일단 좋은 수였고 이었을 때 먼저 이쪽을 밀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밀어가는 수 이 수가 좋은 수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